또 투자, 그러면 또 투자와 투기는 또 어떻게 다른가? 이 부분이 좀 불명확스럽습니다. 정확하게 나누기가 쉽지가 않아요. 금융투자는 대부분 다 투기적인 성격을 가미해 있습니다. 투기가 되었다가 투기가 안 되었다, 이런 성격들이 엄밀하게 구분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투자와 투기는 절대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느낌에서는 일반적으로는 투자는 좋은 것, 긍정적인 것, 투기는 좀 부정적인 것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계시죠. 증권투자는 어느 순간 투기가 될 가능성들이 아주 많습니다. 투자하고 있다고 스스로는 생각하나 투기하는 케이스들 굉장히 많죠. 저도 어느 순간 그렇게 될 상황들에 놓이게 되고요. 또 적절한 지식이나 내지 금융시장에서 투자의 원칙들이 없으면서 재미삼아 또 심각하게 매우 심각하게 투기하는 경우도 흔하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손해를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부채를 끌어다가 흔하게 보죠. 여러분 신용을 끌어다가 투자는, 증권투자 많이 보시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다 처음의 시작은 투자로 시작했으나 궁극적으로는 투기에 빠지게 되는 이런 가능성들이 항상 놓여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서 투기가 되지 않도록 항상 매 순간 본인 스스로를 체크해야 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경제 전체적으로도 보면 그래요. 증권투자라고 하는 게 어느 순간은 경제 전체적으로 투자 역할을 하다가 어느 순간 다시 투기로 바뀌어버리는 상황들에 놓이게 돼요. 경제 전체적으로 대공황의 경험들, 또 최근에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런 경험들을 겪었죠. 그래서 어느 순간 증권시장에서의 버블의 형성, 그리고 또 그것들이 급격하게 크리시, 붕괴하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증권투자는 모두 다에게 투자가 되었다가 어느 순간 또 투기로 변하는 상황들을 항상 경험해 왔었죠. 그래서 아주 원칙적으로 투자 투기를 딱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지만 우리가 같이 투자라고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창시했다고 얘기되는 벤저민 그레이엄의 정의에 따르면 원금을 안전하게 지키면서 만족스러운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 투자라고 부르고 여기서 기본이 되는 그레이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철저한 분석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이거 역시도 정확하게 정의 내리기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원금을 어느 정도 보장하는 게 이게 투자냐 또 만족스러운 수익은 어느 정도냐 또 그러면 철저한 분석은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의를 내리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증권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 또 금융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어느 순간 본인 스스로 투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자꾸 반추해야 될 그런 게 금융투자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금융투자의 기본적인 원리들을 살펴볼 텐데 오늘 이 시간에는 간단하게 아웃라이어들을 살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최대한 빨리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뒷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본 강의들에 들어가게 되면서 각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다루게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금융투자의 기본 원리, 당연히 투자 대상군들이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래서 그중에 어떤 것들을 선택할 것인가 이런 의사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산 선택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일단은 처음으로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자산군들이 존재하고 특성도 매우 다릅니다. 예를 들어보면 2003년도부터 해서 2007년도 자산시장뿐만 아니라 경제가 이 활황이었던 그 시절이었죠. 이때 보면 선택 가능했던 예금, 또 주식, 또 간접투자 펀드, 또 실물 자산의 대표적인 부동산 이런 것들의 수익률은 서로 다르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금의 수익률보다 증권의 수익률들이 훨씬 높고요. 간접투자, 직접투자. 그중에 여러분들 우리가 직접투자가 훨씬 높을 거라고 예상들을 하고 계시지만 실제로 데이터상으로 보면 간접투자가 수익률이 훨씬 높았어요. 그리고 이때 간접투자의 붐이 일어서던 거죠. 미래에셋의 붐, 이런 것들이 일어서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파트, 부동산 투자가 수익률이 굉장히 높았다. 다들 그렇게 기억하고 계시죠. 그런데 실제 데이터로 보면 증권시장에서의 수익률이 실제로 훨씬 높았던 거죠. 그래서 특성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이 중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런 여러분들의 의사결정이 달려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자산들의 군중에 또 대표적으로 직접투자인 주식을 예를 들어보면 또 한국 주식을 투자할 것이냐 국가별로, 그렇죠? 미국 주식을 투자할 것이냐 중국 주식을 투자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중에 이제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을 보면 방금 전에 봤던 이 금융자산, 만약 여러분들이 직접 투자를 했다고 보면 이 금융자산은 한 3년부터 7년도까지 5년 동안 올라갔던 이 금융자산의 수익률이 1년 만에, 불과 1년 만에 반토막이 나죠. 그래서 그렇게 높았던 이 금융자산의 수익률이, 증권 시장에서의 수익률이 반토막이 나면서 사람들이 이 시장에서 몰밀듯이 다 빠져나가죠. 그리고 이 시장에 대한 기억이 안 좋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에 대한 기억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나타나죠. 부동산은 이 하방 압력이 그동안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을 때 계속 올라가는, 가격이 올라가는 경험들을 해왔던 거죠. 그래서 어떤 자산을 선택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또 다르다 이런 거죠. 그리고 나서 또 2009년도에 보시면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를 지나면서 가장 많이 떨어졌던 자산, 중국 주식이 또 가장 빠르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떤 자산을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이 자산. 그래서 변동성이 크다는 얘기죠. 다시 얘기하면, 금융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변동성이 굉장히 큰 성격을 지닌다, 높은 수익을 주지만 그만큼 많이 변화한다, 많이 변화하기 때문에 위험한 자산이다, 이런 성격들을 지닌다. 그래서 어떤 자산을 선택할 것이냐, 위험한 자산을 선택할 것이냐, 안전한 자산을 선택할 것이냐, 이것을 크게 나눌 수 있게 되겠고요. 그러면 어느 자산의 비중을 더 크게 가져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이게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한 기준은 아니지만 매우 기초적인 기준의 예로써 흔하게 얘기되는 연령별 자산 분배 법칙 중에 100마이너스 나이 법칙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40살이라고 치면, 100에서 40 빼면 60%를 투자자산, 위험한 자산에 투자하기, 여러분 자산 중에 약 40%를 안전자산에 투자를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된다, 이런 얘기죠. 만약 지금 60세분이 계시면 40%만 투자자산에 운영을 하고, 60%는 안전자산에 투자하면 좀 더 효율적인 자산 배분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는 원칙, 법칙이에요. 그러나 꼭 이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각 개인별로 가지고 있는 자산과 경제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그리고 또 위험에 대한 태도도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다양한 의사결정을 하게 되죠. 그러면 아주 기초적인 수준에서는 이렇게 투자자산과 안전자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노후를 대비할 자산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한 자산, 특히나 또 우리가 어려서 20대, 30대의 투자의 실패는 뒤에 극복할 이후의 가능성들이 충분히 기관들이 놓여 있죠. 그런데 60대 들어서서 여러분들이 뭔가 투자했을 때 실패했을 때는 그 이후에 그걸 다시 회복하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죠. 기업을 운영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한 번 도사안의 경험이라고 하는 게 20, 30대 발생했을 경우하고 50대가 넘어서 발생했을 때는 회복의 가능성이 서로 다른 거죠. 그래서 안전자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안전자산의 비중을 늘려가자.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금융투자에 있어서 또 중요한 것, 중요한 하나가 다양한 경제지표, 주요 경제지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셔야 되고 이 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투자를 가져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된다. 이런 거죠. 금융시장에서의 금융투자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지표는 금융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는 이자율, 금리가 되겠습니다. 금융거래에 있어서의 가격 지표가 금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금리, 예금금리뿐만 아니라 대출금리, 시장의 금리들, 각종 수익률 지표들, 같은 얘기입니다. 국고채 수익률들, 이런 수익률에 관련된 개념들이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내용들이다. 그중에 기준금리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시장의 금리가 같이 비슷하게 연동되기 때문에 그중에 중앙은행이 화폐를 발행하는 중앙은행이 시장의 유동성을, 화폐의 공급량을 변화시켜서 시장의 금리를 변화시키게 되고 그 금리, 초단기 금리가 시장의 다양한 금리들, 장기, 중장기 금리들을 변화시켜가는 시그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시작, 시발점으로 해서 이 많은 금리들이 움직여가게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RP711물이 기준금리가 되고요. 미국은 콜금리가 기준금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 금융시장에서의 변화를 가지고 중장기 금리 시장의 금리들을 변화시켜가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그 금리는 여러분들이 금융투자에 있어서 가격이기 때문에, 금융자산들의 가격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겠어요. 그래서 장기 미국의 장기 기준금리의 추이들을 보시면 기준금리입니다. 중앙은행이 바꾸고 가고 있는 기준금리인데 1970년대 말 스태그 플레이션으로 인해서 20%에 가까운 초단기 금리가 이렇게 튀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87년도부터 앨런 그리스펀이 연준 의장으로 들어오죠. 그리고 나서 장기적으로 금리를, 단기 금리를 낮춰왔었습니다. 그리고 이 단기 금리를 낮췄다고 하는 것은 시장의 유동성을 계속 공급했다는 거죠.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금융시장이 활성화되고 그래서 금융시장의 규모가 갈수록 커져왔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금융자유화 물결과 더불어져서 전 세계의 금융시장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커져왔었던 거죠. 그리고 이게 2008년도까지 앨런 그리스펀 2006년도에 그만뒀으니까 그때까지 계속 지속되어 왔었던 거죠. 유동성의 확장의 시절, 그리고 그 끝은 글로벌 금융위기, 버블의 붕괴 그리고 현재는 경기가 다시 살아나면서 금리를 높여가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금리에 따라서 시장금리가 이렇게 변화하게 되고 여러분들의 그래서 금융자산의 선택의 기준들, 이런 것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